3 달랍게 그렇지 그런데 이거 저희가 컷골백 때려도 아니고 면을 너무 어거주 수가 있는 필요 없어요 2 1 더 내리고 2 백퀵을 조금만 더 해도 되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지금 굉장히 가볍게 하는데 불키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하나 둘 그렇지 좋아요 슈트 정확하게 슈트 하나 둘 그렇지 면세우고 면세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고 둘 하나 둘 그렇지 꾸준히 연결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뭘 잘하는 거냐면요 생견디오를 생긴다 백퀵을 할 때가 아니라 손목이 너무 많이 늘어요 그래서 대형님은 손목이 너무 많이 늘어질 것 같고 적당하게 이렇게 멈춘다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손목 안 하시고 백퀵 조금만 더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슈트할 때 이겨주기고 팔꿈치 면세우고 하나 둘 하나 둘 슈트할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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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둘 하나 둘 뭐하냐? 하나 둘 그렇지 더 앞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잇 다시 일단 아픈 것 같게 아 오 못지어 하나 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근데 아까번에 불추인 느낌 불추인 느낌 나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지금처럼 해도 충분히 이게 패드라이프거든요? 좀 약하긴 하지마 약한데 공이 빠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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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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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둘 둘 오 좋아요 둘 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트위를 좀 이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트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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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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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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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드라블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수은스 박자보다는 반박이 쓰는 더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아 괜찮다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괜찮아요 둘 둘 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둘 예이 예이 예육